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동안에는 한여름 같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6도 안팎으로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 지금보다 14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무려 30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낮 동안 활동량 많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를 자주 하는 등 더위로 건강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30mm가량의 비 예보 나와 있는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진도 15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5도로 10도가량의 기온차가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무려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최고 1m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일요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더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손한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